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리온의 메시의 아버지 호루의 메시가 아들의 이적 관련 뉴스들이 모두 거짓이라 강하게 부인하여 화제입니다. 지난 9일 프랑스의 한 축구 관련 매체는 메시가 이번 시즌 종료 후 막대한 연봉을 받는 조건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알릴랄로 이적할 예정이라 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다수의 유럽 매체들이 이 소식을 전하며 이적설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소식이 보도된 지 수시간 만에 메시의 아버지 호루의 메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모든 이적 관련 뉴스들이 거짓이라고 부인하였습니다. 호루의 메시는 다음 시즌 어떤 구단과도 합의된 바 없다. 우리는 이번 시즌이 종료된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할 예정이다. 어떤 서류에도 사인한 적이 없으며 구두 계약 또한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최근 콤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축구의 신으로 불리우는 메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종료 후 어느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될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리오넬 메시의 이적 관련 뉴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